왼쪽부터 바라봐주시길 바랍니다. 정영호씨는 낙마에게 영혼을 걸 화작곡과 할입 역을 맡았습니다. 하지만 본래 모습은 늙고 초라한 무명가수 서동찬이라고 하죠. 정면 바라봐주시고요. 정영호씨의 파격적인 일인 이역과 색다른 연기별심 기대해주셔도 좋습니다. 네 카메라를 향해 어둠도한 모습 좋습니다. 우리 주사장께서 할입의 모습으로 벌써 변신을 한 것 같죠. 손을 자연스럽게 흘려주십시오. 고맙습니다. 왼쪽도 자연스럽게 바라봐주시고요. 정영호씨 이번 주연 너무나 기대되십시오. 감사합니다. 네 고맙습니다. 근데 찍으면서 좀 더 편했던 게 서동찬일 때는 제 주변이 정말 너무 힘들었어요. 그리고 할입일 때는 제 주변이 너무 편해서 그리고 또 서동찬을 하면 분장은 한 4시간 정도 하는데 이미 그 분장 받는 순간 지쳐가지고 현장에서는 힘없는 노인 연기를 자연스럽게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. 자동으로? 네. 그리고 할입일 때는 너무나 또 우리 미술팀이나 또 연출부 팀이 너무나 잘 준비를 해주셔서 너무나 또 편안하게 즐겁게 또 했던 것 같고 그래서 생각보다는 더 조금 더 수월하게 인물만 표현할 수 있도록 해주신 거에 대해서 너무 감사하다고 생각합니다. 근데 사실 이렇게 하면서 이쪽 일을 직업을 갖은 역할을 맡은 지 한 5번 정도 되는 것 같아요. 근데 이번 할입 서동찬 역할이 가장 전문성을 좀 많이 띄워야 되는 역할이어가지고 많이 또 준비를 했고 그렇게 계속 봐주시면은 너무나 감사하고 이번 역할 조금은 이제 매 작품이 하면 할수록 준비해야 할 것들이 너무 많다는 걸 알게 된 것 같아요. 그래서 더 많이 준비하고 더 많이 좀 집중을 좀 많이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또 매번 다른 모습들을 좀 보여드리고 싶어서 진실되게 그래서 늘 그렇게 좋은 말씀 해주신 것 같고요. 이번에도 역시 기타나 노래나 그리고 또 과거의 모습과에서 보여드릴 게 좀 많은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이번에도 또 많은 기대 부탁드리면 좋겠습니다. 네 고맙습니다.